니쿤이 왔었구나 우리 딩상장에 선물 준비했어요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 내 방송을 보면서 가장 화나게 웃은 게 니쿤 왔을 때래 서프라이즈 뭐 해야 되는데 온다 온다 어? 어? 쿤아! 다잔 그게 웬일이야? 나 응원하러 왔어요 진짜? 선물 준비했어요 뭐 어떤가? 다단 뭐야? 어머 쿤아 고마워 어떻게 했나 진짜? 쿤아 우리 사진 찍을까? 네 어 고마워 형 우리 동생 네 쿤아 너 스캔들 잘 떠? 너무 찍어 어? 어 쿤아 안돼 나는 진짜 스캔들 찍으면 안 돼 스캔들 투 그때 처음으로 지작진 인사를 고맙더라고요 잘 가면서 역시 Symphony 고마워 네 안녕히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같이 Ah üss 체크 천사 안녕 날 찾는다 affili 성공 시간 되면 꼭 갈게 야 그게 뭐야 뻔한 여대인들이 뻔한 거짓말이잖아요 아마 9년은 갈거에요 얘는 한번 왔었어 오늘 다같이 오면 안돼 재범이 형이 형 재범이 형만 가도 될거 같은데 매니저 보이세요 매니저? 행사했다고요? 저희 좀 비쎄요 오오오오 이 길은 내가 난 난 싫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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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2팬입니다 100일간에 갈라쇼을 한다는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와우 힘드네요 역시 고마워 얘들아 소희 계시네요 소희 계시네요 소희 계시네요 저 앞에서 넘어졌어요 방금 하다가 열심히 연 historial 단관없다고 하십니다 너무너무 누구나 파이팅 한번 외칠까요 소희 계시네요 파이팅 파이팅 profits 저의 안전앤보 얘들아 본계에 자꾸 돌아가 왜 그런지 몰라 으아 왜 그런지 몰라 으아 이들아 고마워 아직 안했어 이들아 고마워 제봄아 제봄이 좋겠어요 제봄이 형이요? 제봄이 형만 가도 될 것 같은데 제봄아 고마워 너네 정말 너무 고맙고 진짜 너무 고마워 응원해 주러 왔어요 보고 갔는데 아니 아니야 너네 행사인은 다 알아 끝났을 때 너네 빨리 공부라고 아 왜 그래 오늘 너무 고맙고 다음에 나태훈은 무슨 말인지 알았지?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솔비누나를 응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왔는데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서 실제로 얼음부터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았어요 솔비누나가 저희 하는 응원으로서 힘이 났다면 저희가 당연히 좋은 거죠 아 솔비누나 아 정말 이렇게 퀵스케이팅이라는 걸 배우면서 누나 정말 아리다워지실 것 같고 많이 다쳤을 텐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맞아요 정말 누나 앞으로 좀 더 이쁜 모습을 만나길 바래요 막이려고